두피의 유분하고 각질이 많은 두피를 뭐라고 하죠. 지성두피는 유분인 피지선으로 각질이 발생한답니다. 두피의 각질제거는 두피모공관리를 하시면 가려움도 없어지고 머릿결도 산뜻해진답니다.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관리법으로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피모공관리할 때는 약산성 샴푸를 선택하여야 하며 항균이 탁월한 천연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앰프리스 샴푸로 거품 마사지를 하시고 머리를 감은 후 말려줄 때는 꼭 두피쪽은 뽀송하게 말려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 다음 앰프리스 화장품의 헤어혈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을 물코팅 3단계로 바르고 헤어스타일을 완성해주시면 각질제거와 머릿결의 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청담동 머리 잘하는 오빠가